블랙한 패디 한번에 싱싱한 패디 렌즈가 MSI 진출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빨리 국제전 나가서 실력 보여드리고 싶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컨디션 관리 잘 못하셨으면 좋겠군 이게 컨디션 관리가 안 그래도 살짝 좀 뼈 아프고 MSI 경기할 때 갑자기 전날에 감기가 걸렸는데 제가 당한 억가를 한 번 또 당해보면 다음에 이런 말을 안 하시지 않을까라고 전하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벤지한테 최종진 춘전을 지면서 떨어졌는데 다 같이 이갈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저는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꼭 복수하고 싶어요 KT 가요? 무섭네 한 번 맞겠네 젠지한테 마지막 동기만 졌지 정규 시즌에는 좋은 경험이 많아서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승했는데 그냥 그 우승 젠지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더 잘하던가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KT 하면 서머의 KT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펜딩 챔피언 자리를 이번 서머 시즌에서 또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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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